오늘 인해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비된 성도들 또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영원 내로의 초대를 받은 자입니다. 이들이 말씀 가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지요. 건강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건강과 관련된 그런 보험을 그렇게 들고 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연금을 듭니다. 직장인들은 이렇게 성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많은 이런 자기 개발을 하지요. 많은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사업가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서 사업이 확장될 것이고 큰 이익을 낼 수 있는지 모든 신경을 그리 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이슈가 뭐냐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동산. 부동산. 이 부동산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강남의 부동산 여자들은 자파가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부동산 오르니까 다 산대요. 얼마나 수가 높은지. 그러니까 미리 다 사니까 더 많이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집 한 채도 그렇게 가지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영끌과 빚투를 그렇게 해서 집을 사는 일이 또 있습니다. 영끌이 뭐냐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영혼까지. 빚투를 뭐냐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자. 너도 나도 있는 거 없는 거 빚까지 내면서 지금 투자를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 발표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가운데서 국내 금융그룹들이 역대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라는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영끌과 빚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세상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관심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애로의 투자예요. 영혼을 위한 투자.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불신자는 말 것도 없고 신자들까지도 영혼에 대한 투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살아야 될 이 땅에 오리하는 이런 서론 인생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다 서론이에요. 서론은 있다가 없이는 거예요. 정말로 영혼의 상급.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 입절에 보면 예수님의 강조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거기는 조미나 독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이 말은 내가 가장 보물로 여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투자해라. 생명 살리는 일. 사업을 해도 내가 사업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2, 3, 7, 5천 종종 나도 성교에 동참하는 기업이 되게 하야죠. 저는 사업처에 가서 가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 이 사업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구원 특별히 성교사를 파송하는 기업이 되게 하야죠. 저는 그렇게 기도해 주거든요. 성교사를 파송하는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면 이 골치 아픈 어려운 사업을 왜 합니까? 끝이 어디다 끝이 사업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정하지 않으면 가지러 가지러 세월이 갈수록 또 내년 또 내년은 괜찮겠지 다음에는 괜찮겠지 이러다가 평생 고생하다 끝내버려요. 대부분 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그니시를 보아서 여러 대기업들 보세요. 쭉 또 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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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콱 죽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후손들이 받아가지고 그것도 사다가 똑 죽고 하나도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구원을 위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 표현이 선뜻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기 오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걸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사람 성령을 힘입은 사람 성령의 사람 특징이 뭐냐 사람을 살려내요.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불신용은 살려내는 것 사단에게 잡힌 자 살려내는 거예요. 모두 우상승부의 무속에 빠진 자들을 끈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 어제 무속인 한 분이 돌아왔다고 그 무속 전도팀에서 내게 사진을 보냈어요. 이러면 한지연 씨 49세에 예수 영접을 하고 법당을 처거했다. 저 법당들 보이죠? 저렇게 끝나고 식사하는 중 오늘 저 팀들입니다. 무속 팀들 그리고 오늘 끝나고 언니와 형부는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집사되었고 이걸 보고 가족이 변화되는 것 보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모든 법당을 다 철거하고 오늘 나와서 산부예배에 앉아있어요. 2부예배 때는 무속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고 산부예배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보세요. 어디 계시나? 박수! 감사합니다. 무속인이 무당생을 하다가 이걸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다 정리하고 교회에 나와 앉았다. 이거는요 어리고 무리인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말 그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 마귀에 잡혔다가 마귀 소속됐다가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는 멸망길에서 영생의 길로 바뀌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일들을 하는 우리 무속 전도팀들 우리 김윤석 전우사님 또 지도하고 있는 이 전문 사역위원회 김선환 장로님 팀 들이 되어서 악령을 위하여 살고 있는 악령 주신 신분을 받은 사람을 끄집어내서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수록 딱 그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 받는 삶을 사느냐 마귀시키는 사당 인도 받는 삶을 사느냐 지옥으로 가는 길을 사느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사느냐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의 길은 없어요. 한지연씨 고개 들고 예배 들으세요. 고개 들힘도 없지요. 다 빠지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 한지연씨 한 영혼 때문에 많은 전도자들이 기도하면서 그 가문을 살려내는 언니 구원받았지 형부 돌아왔지 이 무속 인이 돌아오는 것은 보통 사람 백명 청원보다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돌아왔어도 이 귀신이 가만히 안 있는다고 계속 또 괴롭혀요. 갈등을 주면서 꿈에도 또 계속해서 왜 왜 나하고 놀다가 왜 갑자기 너 예수 믿어가 날 버리냐 그러면서 계속 또 나타나니까 계속 있읍사 말씀드려야 돼요. 귀에다 잔손 꼽아놓고 살아요. 말씀 계속 드려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구절 4등의 1장 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 내 정인이 되리라.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텃땅 어복사님 아니에요. 내 정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정인된 삶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이 그리스도에 정인된 삶을 누가 사느냐 성령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냐 귀신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나 성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다 나는 무실론자다 귀신 잡힌 거예요. 하나는 없다는 거지 이 속삭임에 잡힌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다양한 의사도 주시는데 그 핵심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내게 무슨 은사가 있다 남다른 은사가 있다 그거 왜 주셨냐 그리스도를 그 방법으로 증언하라고 내가 예수님이다 피아노를 잘 친다 내가 악기를 잘 다룬다 내가 청악을 잘한다 왜 그걸 주셨냐 그 주위에 사람들 살려내라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해보세요. 바벨탑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정인된 삶을 산다는 사실을 나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제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정인이 정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방향이고 이런 성령의 방향과 함께 우리가 한 방향으로 성령인도를 쫙 바꿔나와야 돼요. 그걸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영계 모든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방향과 완전 원리수 이르는 삶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 영적 자리받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원을 위한 투자입니다. 1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설명이 필요 없는 분명한 원리가 아닌데 그게 뭡니까? 심는 것과 거두는 거예요. 심는 것과 거두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심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어떤 결실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심문도로 거두게 되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으려고 뭔가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인 여김을 받지도 않는 분이지만 그런 행동 한다 심지도 않고 뭘 거두려고 뭔가를 가지려고 그 자체를 뭐요? 그 자체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이 나오는 달란트 비유지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에게 불러서 자기 소유를 그렇게 맡겼습니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쭉쭉쭉 나눠 주었어요. 다섯 달란트 우리나라 요즘 금액을 말하면 9천만 원대 요즘은 금값 올라가 더 비쌀 거예요. 한 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눠줬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가지고 와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열 달란트 가져와서 주인이여 보세요. 내가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와서 두 달란트 남겨나이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한 달란트를 가져와서 온갖 변명을 합니다. 변명 내용이 뭐냐 자기는 조금도 잘못이 없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주인이 잘못해 주인에게 증가시기입니다. 주인이여 보셔서 한 달란트 다시 준 겁니다. 당신은 구두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셔서 당신의 것을 가졌었나이다. 이 조언은요. 지금 주인을 마치 질이 나쁜 구두새나 불로 소득을 얻는 파름치한 인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해치지 안 돼서 모았다. 해치지 안 돼서 모았다. 이 말은 추수한 곡식을 마당에 놓고 말린 후에 키질을 해서 알곡을 이렇게 골라내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알곡을 모으려고 하는 불로소득자로 그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표현처럼 하나님을 뭐요? 업신여기는 행동 업신여기는 행동 사실 이런 말은 전부다 자기 자신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심지 않아 놓고 괜히 주인피인가만 되는 겁니다. 주인은 이 한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깨어른 종 그러면서 책망하고 그 받은 한달란트 마이도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버려라. 이를 걸며 슬피 울리라. 하나님은 결코 이런 행동의 업신이 받지 않는데 스스로 속입니다. 보면 슬피하는 사람들 안되는 사람들 응답 못 받는 사람들 보면 변명이 많아요. 자기 변명이 너무 많다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평가를 받게 되죠. 영불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는 완전 자유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 시민국 맞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끝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좀 짓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해결만 하면 돼요. 불신자가 짓는지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심판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말하나타 곧 오실 텐데 오시면 심판이 뭐냐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 앞에서 서게 되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것은 상급 심판이에요. 우리가 받는 심판은 상급 심판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에서도 사법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세상에 이 사법제도는 불완전하기 거지가 없죠. 죄인들이 만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만들어서 죄인인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많은 한계와 모순이 있죠. 각종 비리 얼룩져 있는 법조인들이 기가 막히게 법을 빠져나와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고 법고라지라 그러죠. 잘 빠져나와요. 법에서 법을 잘 아니까 그만큼 인간이 만든 이 법에는 허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로 심어야 합니다. 바로 심어야 돼요.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심기는 심는데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홍심으로 팥 나오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 되겠냐고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썩어질 서론의 것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왜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아야 되느냐 불신자 생활 불신자들은 전부 자기를 위해 심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 자기를 위해 심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식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 영혼한 것을 심는 거예요. 심지어 냉수한 거를 대접하는 것도 전도자에게 냉수 전도하는 아스팔라스틴 팔레스타인에게 더운 날씨에서 복음 증거한 전도자에게 냉수한 거를 대접하는 것도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자에게 냉수한 거를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모든 물질 모든 시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심었으면 다 응답받게 되세요. 평생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걸 꼭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서글지 서론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갱신해야 될 부분이 뭐냐 세상에 다른 종교처럼 다른 종교 종교들 많잖아요. 불교 천주교 뭐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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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하나님이야 네 에이지 그러니까 뭐요 기복 기복 기복입니다. 기복 신앙에 다 빠져서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기복 신앙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방식 로버트 로버트 슐러 목사님 세계에 퍼트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오순절 계통 목사님 감리교 목사들 응량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교육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저 육심문제 주여 육심문제를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 좀 받아보려고 좀 벌어보려고 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육신적인 목적을 두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성경도 이용하고 모든 직분도 이용하고 목적이 뭐냐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주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러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돼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아멘 그러니까 늘 그렇게 기복신앙에 빠져요 이것을 상세기 3장의 자기중심 상세기 6장의 물질중심 상세기 11장의 성공중심 이것을 해가지고 살잖아요 불신자들 싹 다 이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지 결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교회 안에서 왜 망하냐 기도했는데 왜 응답 못 받냐 직분이 축복 통로라 하는데 왜 나는 그 축복 못 받냐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 사람의 중심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니까 끝났잖아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했으니까 끝났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또 사단에게 또 속은 거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우리는 제대로 된 영혼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의 모든 투자에 집중해야 돼요 사반한 목적도 직장단의 목적도 내가 내게 주신 달란다 다 영혼구원해요 나를 위해 서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시간을 다 내 삶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젊은 교육자들을 보시면서 존경해야 돼요 20대 30대 40대 그냐말로 이 생을 들여서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나는 주의 종이 되어서 살겠다 그러면서 세상의 이 즐거움을 다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한 여러분 교육자들 전도사님들 여러분 신방하면 죽지만 신방하면서 그냐말로 여러분이 문정박대하고 온갖 비방 다해도 거침없이 보험증하는 그 전도사님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생을 들여서 보금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방향 맞춘자들 2, 3, 7, 1 5천여교 보금바를 위해서 흘러가고 있는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ADBC AD BCBC가 뭐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 AD 예수님 오신 후 안노 도미네 지금은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 며칠이냐 이 말을 예수님이 오신 후 날짜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2021년 2021년 11월 며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게 이 땅이 오신 날짜예요 이게 지금 세계 인류가 한마디로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니 믿거나 말거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지금 석가의 이야기 합니까 이게 지금 마음의 이야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쫙 이루어가고 딱 끝이 난다고 시작했기 때문에 끝이 나게 되었어요 마태복 이사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이삼천나라 오천종종 탁길이 보금이 들어가지 않는 니전도 오천종종 전혀 보금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가 보금을 증거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우리 성교사들 많이 있지만 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분이지만 내가 정무직의 성교사 이거 뭐 지난주만 해도 저 파키스탄 보금 전가할 수 있는 모슬림 저 이사를 까지 온 저시를 계속 보내와요 이야 내가 지금 헌당하고 성교육 가려면 그 양반과 같이 가는 거면 해도 평생 다 못 갈 것 같아 얼마나 많이 벌리고 다니는지 전부 전부 미전도 종종 전부 금요일 시간별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그 시간별이 끝나면 여운교회 본격적인 성교시도 열리기 때문에 2022년은 본당 헌당 시간별고 2023년은 여운교회 237 성교 원년의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본부와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 보금화에 올인 집중하는 시간별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평가하십니다. 일단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추성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직분. 아니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그것도 추성하지 않으면서 237,000,000 떠들니까? 그것도 다 가짜입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성교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걸을 준비하세요. 산업인들은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보금화할 빛의 경제, 성교 경제가 회복되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조합사사. 랩노더들은요. 삶 스미스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은약적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각자 주에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인도 받고 있냐. 성령 기뻐하겠냐 안 하겠냐. 그래서 영원한 생명 열매를 가장 풍성히 맺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은 절대 건물입니다. 구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 때 절대 갖지 말아야 할 영적 자세가 있다. 그것이 뭐냐. 낙심. 낙심은 절대 건물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나서는 낙심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이에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세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요. 꼭 응답 올 때가 다 돼가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포기해버려요. 응답 직전에 포기해버려요. 은혜를 받고 하다가 응답 올 때쯤 되면 툭 낙심해버려요. 응답 올 때쯤 됐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꼭 응답 타이밍을 놓죠. 특별히 원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향하는 동안 악의 세력에서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하나님의 상급을 줄 텐데 응답해 줄 텐데 그 동안에 사단이 계속해서 허감 세력이 괴롭힌다고. 그거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얘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를 뿌리고 나서 그것을 열매 맺는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왜 빨리 맺히지 않느냐고. 그 중간에 응답 중간에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면서 초급해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려요. 부정적인 생각. 계속 심어주고.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너는 죄인이 많잖아. 너는 과라지 전쟁이 많잖아. 너는 안 돼. 믿음이 약하잖아. 너는 행기 뭐 있냐. 계속 불신앙을 심어. 가라지를 계속 뿌려요. 그래서 의심과 초급증을 주어가지고 참된 응답의 누림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해.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벼를 심어 놓으면 봄에 심어 놓으면 가을 되면 춘수하는데 그동안에 가만하나 둡니까. 벼를 심어 놓고. 이 벼가 자라는데 온갖 기생충들이 와서 못 자라게 하잖아요. 자풀을 막 끼어들어. 심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 다 뽑아내면서 이 벼가 잘 자라서 알곡이 잘 맷도록 연글도록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뽑으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놀아요. 막 속입니다. 힘 빼게 합니다. 사람들 기록. 사람들 말하러. 주요 환경 통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큰 법인이나 이런 큰 기업이 아닌 소액의 개인 투자자들을 뭐라 그래요. 개미 투자하라. 개미 투자. 그런데 주식이 급변하는 가운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개미 투자자들이.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오느냐.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자금도 많지 않은데 이거를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려고 투자를 했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사고. 조금만 내려가면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뻥이야.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래서 주식 손댔다가 이혼하는 가정. 가정 파괴되는 가정. 개인 무너지는 가정. 도망탈고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조급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갖춰야 될 기본 철학이 뭐냐. 서두르지 말라요. 서두르지 말라요. 조급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기간에 뭔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조급한 이런 섭성 이거 버려야 돼요. 영적 조급성에 빠지면 안 돼요. 나도 빨리 빨리 나도 막 능력 받을. 나도 빨리 저 지사님처럼 저 장문처럼 나도 빨리. 안 됩니다. 그렇게. 조급하면 더 안 돼요. 빌리포 1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이루어준다. 분명히 응답받는다는 확신 좀 가지라는 얘기예요. 영계 모드 성도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와 교회와 업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하는 증거의 길을 죄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공하게 거장으로 불리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849년 캘리포니아 광산에서 금이 쏟아져 나온 이후 이 금광을 찾아서 너도 나도 그야말로 서부 캘리포니아로 쫙 사람들이 금광을 켜려고 그렇게 몰려오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더비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도 일확천금을 꿈꾸고 이렇게 이 금광을 샀어요. 금광을 사가지고 열심히 채굴을 하는데 기대했던 만큼 금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큰 실망을 하고 금광과 그 모든 장비들을 다 팔아버렸어요. 손 떼었습니다. 그런데 더비에게 인수한 이 사람이 더비가 파다가 고만둔 그 땅을, 그 굴을 겨우 1m를 더 팠더니 거기서 금광이 확 쏟아진 거예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이 더비가 크게 후회를 했지만은 여기에서 이 황금보다 더 귀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가 그 당시에 이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그 사건이 자기의 큰 교훈이었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뭐라고 교육을 세웠냐? 1m 철학을, 더비가 1m 철학이라고 정했습니다. 1m 철학, 1m 철학, 자기가 목표한 고객이 노라고 말을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고객의 거절 바로 1m 뒤에 내가 놓친 금광백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인이 세운 1m 철학을 바탕으로 연평균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10억이지요. 연평균 100만 달러 없는 그래서 전설의 세일즈맨으로 대성공을 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1m 철학은 우리의 영경이 살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위하는 삶을 살 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응답 1m 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온갖 좌절하도록 공격을 해요. 포기하도록 그래서 일심저심 지속으로 영적 좌세를 그렇게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스밋이 되지 못한 사람들 특징이 너무 인내심이 없어요. 하단 말에 끈기가 없어요. 저도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다. 뭘 쫙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랬는데 이 사모들이 딱 체질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DNA를 성공 DNA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뭘 하면 그 이후로는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 됐어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중간에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했다가 저거 조금 했다가. 세상 말도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재주가 많은 사람은 잘 못 산다고.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도 잘 부르고 글도 잘 쓰고 말도 잘 하고 못하는 게 전기도 잘 고치고 여러분 그런 건 많이 할라 하지 마시고 하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에 집중 집중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흔들리는 두 마음 푸는 사람 응답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응답을 체험하는 영교의 전성도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교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 성령을 심는 자들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영혼을 위한 투자의 삶을 살게 하야 주옵사사 낙심이 절대 건물인데 하나님께서 내비해 놓으신 그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영교로 깨어 영격 싸움에서 승리해서 꼭 응답 받고야만은 이루어야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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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